팝캐스트 편 해보겠습니다. 가디언은 바스트 크기를 줄여도 저정도라는 말이 안되. 소 바스트 인데. 고정도 맡아드리는 창고지기 대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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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을 화이트로 합시다 이거 검색으로 하니까 좀 약간 안되는 것 같애 이러냐 이거 한찍이 안되냐 된다 이걸로 화이트를 안좋아하는데 이렇게 와 전쟁이 다 안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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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의 평화는 모두 바르안 왕자님의 은공이오. 바르안 바자르의 무역은 모두 나, 아투바락스의 허가 아래 이루어지오. 가아즈 도적단을 북쪽으로 몰아내. 가아즈 도적단. 가아즈 도적단. 가아즈 도적단. 으 으 으 으 으 그래. 이곳에서 보낸 사막경치는 어떻습니까? 훌륭하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뭐야? 화상리... 아니구나. 아니다. 정직과 신뢰. 우리 까마귀 상단의 자랑이죠. 발갈채를 이렇게 비싸게 난다고? 맞춘다. 내가. 그렇다고 세 개가 다 여기 있었나? 네. 이곳의 평화는 모두 바르안 왕자님의 은공이여. 가아즈 도적단의 북쪽으로 몰아낼 때 동관도 최전선에 있었지. 바르안 바자르의 무역은 모두 낙 아투바락스의 허가 아래 이루어지오. 가아즈 도적단의 북쪽으로 몰아낼 때 동관도 최전선. 가아즈 도적단의 북쪽으로 몰아낼 때 동관도 최전선. 가아즈 도적단의 북쪽으로 몰아낼 때 동관논이 허가 아래 이루어지는기 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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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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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g. 안녕. 안녕. дорог np.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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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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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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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펴 온 사람들은 참 성미가 급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곳은 카탄동부의 최전방 전진 기지입니다. 필요하신 거라도... 카탄동부의 최전방 전진 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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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탄동부의 최전방전진 기지입니다. 상탄동부의 최전방전진 기지입니다. 카탄동부의 최전방전진 기지입니다. 이곳에서 만나요. 아이 눕지 말고 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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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고 으 육 4 바로 잡는게 아니고 아래 샘이 온걸 환영하오. 날 믿고 그쪽도 씻어보시오. 분명 젊어질거요. 봉화가 또 있거든. 아니 봉화하고 올걸. 봉화를 생각하지 않고 냈는데, 봉화 위치부터 말씀드리고, 첫 번째 봉화는 봉화가 또 있어야됨. 봉화가 또 있어야됨. 봉화 가야됨. 내가 앞길 두번째 봉화하거든요. 남겨내주자 코로나이 됐다... 첫번째 봉화가 어딨냐면 여기 있는데 여기 가서 사냥을 할거에요 이제 마지막에 붙일거에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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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Okay.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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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나왔어.. 약간 생각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캐릭터를 잘 대전하면서.. 에미지는 확실합니다. 아..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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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압 cukGet 아..잠깐.. 아..잠깐.. 아 МУЗЫКАЛЬНАЯ ЗАСТАВКА 뭐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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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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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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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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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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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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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 아 빈슬러샵! 마르니의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바심 전사들과의 명의로운 전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마르니의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바심 전사들과의 명의로운 전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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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심 전사들이 환영합니다. 벤슬러샵! 바심 전사지! 바심 전사지! 바라심 전사지! 바심 전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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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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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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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하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라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번에 카톡으로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거 잡고 저기로 가야되지.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으니. 한 번 넣고. 이 자식들 그냥. 싸게 조져버리거든요. 오랜만에 약간 제 스타일 캐릭 나와서 마음에 들거든요. 어디있어요. 주사탕 어딨어. 몽둥이라 아주 그냥 다 후려발이야 그냥. 아주 좋아. 한두가 안맞는다고. 주사타임. 아주 좋습니다. 오랜만에 제 스타일 나왔거든요. 원래. 게임이. 사냥이 진짜 지루해요. 주력 스킬 몇 개만 쓰면 되는.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가디언. 옛날에는 그냥 스킬 몇 개 쓰고. 두 개나 세 개만 쓰면 됐거든요. 각성 스킬에. 그래서 너무. 막 이런거. 오래 사냥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했는데. 몸매도 쭉. 하여튼. 그런것도 있지만. 일단은. 스킬이 센데. 그러니까. 전부다. 쿨타임이 있어서. 쿨타임을 다 계산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울리지도 않고. 한방도 있고. 좋은 캐리인거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캐리거든요. 쿨이 없고. 이러면. 그 스킬만 쓰게 되거든요. 편한 스킬만. 그리고. 그 스킬 계속 쓰게 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피로해지고. 그런것도 있죠. 한게 있는데. 일단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수서가 공캐라. 맨날 휴전 배기만. 겁나게 해불어서 지루함. 저도. 레인지 할 때. 그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레인지 할 때. 그냥. 그걸.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이런 캐릭. 좀 좋은 것 같아요. 쿨은 다 있는데. 스킬마다. 다. 스킬마다. 쿨이 있는데. 대신에. 데미지는. 진짜. 최곤데. 쿨이 있어가지고. 쿨을 일일이. 돌려야 되는. 그런 스킬이. 에릭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모너. 하이스. 뭐. 사셨어요? 안 사셨겠구나. 라또님은. 안 사셨겠구나. 라또님은. 가이스 본 샀는데. 아. 최고입니다. 저. 제. 저. 저는 약간. 약간. 그런. 저. 목. 공략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모논 때보다. 좀 더. 애들이. 패턴이. 까다로워지면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파티플레이. 아니요. 유저는 별로 안댕겨서. 후니키킬.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 근데. 이해가 가요. 그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그렇더라고. нее. 느끼한. 버릴 antibiotic. 그러면 약간 검사가 괜찮네. 그렇습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소프가 안되니까. 사냥만 하신다면 그럴 수 있지. 아 멀었구나. 난 또 내가 잘못한 줄 알았잖아. 검사는 자리가 좀 움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오프레임. 그래서 요즘 거상해요. 아. 그럴 수 있군. 거상해 있군. 안 있었군. 왜이래 놓고 샤카투한테 가면 됩니다. 아맞다 요즘 오프레임들 하시던데. 다들 오프레임만 하시죠. 저는 오프레임만 그냥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모노나 아이스본도 있고. 바디언도 키워야 되고 해가지고. 아잇 저거 오프레임만 출체만 하고 있는데. 아잇 지금. 아잇 지금. 힘든게. 점심때 점심때 검사하고 저녁때 모논 하거든요. 내가 원하던 방식은 아닌데 와 근데 진짜 검사가 그래픽은 아주 최고네요 예 맞아요 진짜 그런거 같습니다 근데 모논도 그래픽 좋은거 같아요 모논도 이번에 그래픽 터치 많이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거보다 좀 더 좋아진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텍스처라던가 음영이라던가 약간 그런게 좀 더 밝아지고 좋아졌어요 모논도 아이스본 오면서요? 네 아이스본 오면서요 원래 있던 것보다 좀 더 날 좀 더 좋아진거 같습니다 이제가 필요하오 발렌시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퀘스트 인터페이스도 바뀌었네요 아 뭐 아 예 이거 예 상당히 좀 검사는 항상 느끼는건데 6개월마다 조금씩 크게 바뀌는거 같아요 지금 퀘스트 스토리도 그러니까 막 보면 얘네들은 아 좀 뭐라고 해야되나 그러니까 너무 패치를 자주 해서 이제가 되는거 같아요 이런말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던 퀘스트 동선이랑 완전 다르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좀 불편한데 약간 퀘스트 동선 바뀌면서 좀 이야기도 새로워지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게 문제의 가아지였다 가자고 나가하고 하면 딱 5시겠네 친구들 친구들 도와주러 모노나이스만 하고 새벽이겠지 아 미쳤어요 지금 할거 미친듯이 많아요 어디서 지금 내 말을 때릴려고 하드리도 좀 많이 잡아야될거 같고 요새는 퀘스트만 해도 60을 그냥 금방 찍더라구요 몰라가지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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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요새 이것 좀 보여달라시는 분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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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빈 고마워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별사탕을 싸워볼까? 아직은 오네? 뭐야 아니네? 오!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 괜찮네요? 아니 이게 지금 일반 고 방어 우그든? 근데도 이제 기스가 안 나와 쩡! 이미지 보셨어요? 뭐 말이 안돼 이거 200조금 넘었거든요? 실황이야? 말이 안돼요 얘 격투가 스트라이커 아 여기는 지금도 좋은 노가다 장소입니다 한 대 맞으면 빤쓰러나고 그랬는데 핑크킬 넘 타비한 핑크킬 으아 가디언이 좀 특출하게 쌩이네요 그리고 얘가 스택을 잘 쌓으면 흡혈이 잘 돼가지고 지금 체력물력을 쓰는 이유 없죠?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말 모양의 저거 보이시나? 뭐하면 여기 10스택 쌓이면 흡혈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지금 흡혈빨로 버티는 걸꺼야? 아까 그 겐 공격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지금 말이 안되는데 아 이거 안닿네 아 이거 안닿네 너무 많은 걸 바랬나? 아 이거 그러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검사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너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아 아 아 봐도 됩니까, 선생님?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싸울 방법을 알겠다. 호이씨, 횡해피 계삭인데? 아, 특히 큰거 한번 쓰려고 했다네. 와, 데미지 말이 안 돼. 아니, 공 200 겨우는데 이 데미지가 나온다고? 아이고, 쇼. 가디언 지금 하세요, 꿀 빠세요, 지금. 여러분, 가디언입니다. 잡았을 때 가디언입니다. 아니, 또 얘도 워리어처럼 공 높아지면, 쇼 별로인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마취가 아오. аюсь 거상은 게임 시스템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 아덱스 샷이다 버프 주거든요 경험치 버프 그래서 지금 아주 저한테 필요한거 여기는 좀 보셨잖아요 거기 안 보셨을건데 그라나? 그라나 싸우는거 안 보셨을건데 여기가 영상미가 지겨요 사냥을 하면 제가 뽑은 영상중에 저희 그라나 때문에 좀 좋을수 많이 올라가는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영상미가 지겨요 저희 나중에 사냥하는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애들이 좀 레벨대가 높아서 잘 안죽긴해요 잘 돕고싶으면 근데 이정도 가디언급이면 충분히 잡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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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상미를 뽑으면 진짜 영상 제대로 나온대 아 거기는 여전히 좋은 사냥터죠 초승달 그 다음에 이제 필라쿠 그 다음에 까먹었네 거기도 아직도 좋은 사냥터긴 한데 그 효율이 안나와요 초승달도 요새는 좀 별론게 초승달보다 상위 악세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초승달은 여전히 나오면 이제 인기가 좋은 저희도 싫은지 주사냥터인데 여기다 됐었나요 데미지가 말이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오우? 의신인가? 날아오르마 취작이야 근데 저 스킬이 진짜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그게 거리로 많이 계산해야 되고 저걸 진짜 계속 좀 많이 해야겠어요 게임 잘하시는 분처럼 금방하겠네 어떤 것 같으면 금방하겠지 저거 저거랑 스페이스바? 근데 모션이 한만한 방향이 좀 크고 불편하네요 네 크고 길어요 누가 잡은거야 이거 주장 맞춰야겠다 아니 나를 봤구나 아 의신 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큰 스킬 한 번 쓰면 간격기 제대로 나오는 거지 와 이거 스킬이 안 들어가네 안 쳐주는구나 판정을 데미지가 이렇게 세는데 판정 다 들어가면 개사기긴 하겠다 아 진짜 세워 미쳤어요 제 임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얘는 공속이 넘들여서 그리고 이게 커맨드가 좀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전부 다 스킬들이 쿨이 길어가지고 허벨을 딱딱 맞춰서 안 때려주면 저처럼 막 막 싸우는 사람들은 좀 싸우기 힘들더라구요 대부분 그거만 적응하면 좋은 극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쥔 수 있나 어우 씨 넘어가 버리네 네네네 네 네네 가장 편하고 생것 찾긴 해라구요 저도 약간 그렇게 되더라구요. 한때 이제 위자드가 최강이었을때 위자드를 주로 하게되고 어소링 시절에는 워리어 소설을 안 키워봤구나. 소설을 빼고는 워리어 레인저도 좀 키우다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버렸었고 결국 워리어만 키웠었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나나오고 당나가 완전 개사여야 되니까 꿀이 안맞구나. 이제 당나나가서 당나마키우고 격투가 키울때 저는 격투가 키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격투가 제일 애매했던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갔을때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최상급 캐릭 먹었다가 바로 패치 먹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어넣고 이제 한동안 또 게임 안하다가 미스트때문에 돌아왔다. 아 이거 아니야. 내가 잘못 썼어. 뭐냐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때문에 살짝 그런것도 있어요. 일부러 보스들 있잖아요? 필드 보스들? 필드 보스들의 캐릭터 하나씩 놓고 이제 커맨드 안 까먹을라고 필드 보스들 나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캐릭터 빛 해가지고 안 까먹을라고 그랬던거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키웠던 캐릭터 제일 어려웠던게 닌자였거든요? 닌자? 닌자를 이제 키우는데 닌자는 커맨드를 계속 까먹는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커맨드 까먹어가지고 크자카 앞에 그냥 대놨어요 닌자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는 커맨드 계속 까먹고 커맨드도 까먹는데 난이도도 어려워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안돼 안돼 아 이거 안돼 오 뭐야? 틀렸네? 아 없는거 없습니다 쉴뿐입니다 살짝 오픈힘을 쉬듯이 쉬는 것 뿐이었어 아주 행복하거든요 낮에는 덤사 밤에는 아이스본 아니 근데 웃긴게 검사가 조회수가 잘 나온대요 좀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보내는 지루합니다 보내면 검사가 제일 조회수가 잘 나온대 되게 이상하죠 심지어 웃긴게 뭐냐면은 저 검사 네 저 GTA 구매했어요 외국에서요? 네 외국에선 검사가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쵸 저 심지어 검사는 저 최종 콘텐츠도 아니거든요 그니까 막 막 막 필락구가서 사냥하고 막 이런거 이런것도 아닌데 예 검사가 제일 크게 못해요 좀 신기하더라구 근데 가디언이거 말이 안되는데 너무 센데? 그니까 그니까 비각성때는 공속이 너무 느려서 그 강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얘는 공속이 적정하게 보정이 되면서 와 졸라 세네 이런느낌이 팍팍 드네요 그니까 첫 아처 만났을때 그느낌이 됐다? 말이 안되 뭐야 이거 아 맞습니다 왜요? 도입이 아 저거 봐 출라 했는데 아이 그린쥬아 널 잡으러 왔어 으 으 으 Но 으 으 소빅좀 하고 병 한 이 아 넌 피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의 그거거든요 좀 보스급인데 저거를 그냥 아틀루 그냥 때려잡아 물력도 안 먹고 캐릭이냐 안좋아 아 가즈아 진짜 비각사 때 고생했었던거 다 보상받는거거든요 비각사 때 개고생하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좀 불표현을 좀 더 사실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건데 너 불 무슨 싸우는 3d 그래픽 같아 심지어 이런 불표현 잘할 수 있는 캐릭터도 많은데 비자드 캐릭이나 무사 보면은 이렇게 불표현 진짜 잘되있는 편인데 이거 뭐야 이게 용암을 표현하고 잔건가 하여튼 좀 약간 불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약간 조금 더 빨간색이 또 이렇게 파랑색이면 좋았을거 같은데 카드가 왜있어 카드가 왜있어 아니다 아이고 어차피 보내놓자 단사발이 하시고요 아 인멘톨이 폭발할라는데 아인 좋지 속도 느린거 같지 않은데 최상급이라고 부르는 아처랑 레인저에 비해서도 사냥 속도가 워낙 좋으니까 파이 잡는거 같애요 그래서 조금 밀린다 싶은데 날아오르라 주장 한번 써주면은 무슨 20미터 날라가 버리니까 네퀘스트 완료가 올게요 지금 타면은 아 부스터가 안써져 벌써 말이야 아버지 말 걸지 말고 저리 가세요 모이상을 저는 잠입해 있어 저희가 도라키는 문제에서 마이크! 아오쟌! 너네들 대화할 땐 가만히 있어라! 자꾸 말걸면 들킨단 말이에요! 자꾸 말걸면 들킨단 말이에요! 마르니는 위대합니다. 뭐야? 가라지 도둑단 아니야? 마르니의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마르니의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 안돼! 경험치 날렸어! 내 경험치! 검은용이랑 대화 좀 하고! 중간 정산 좀 하고! 옵시다! 안돼! 아주 돌을 구해야되는데! 카드리 돌을 구해놓고! 검은용이랑 대화입니다! 금지하자! 금지하자! 너무 마음에 든다! 가디언! 간격! 어땐! 심지어 봤을까? 어 맞다! 드래곤볼 RPG! 아 맞다! 드래곤볼 RPG! 새로 나왔는데! 재미있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해볼까 고민중입니다. 키키키 은근히 재밌대요. 근데 가끔씩 문제가 있대요. 그게 내가 레벨 1인데 가끔씩 레벨 30짜리 몸이 출현해서 가끔씩 오픈필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그것만 좀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이면 상관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벨 2인데 30레벨 짜리 몸이 갑자기 필드에 나타나. 필드에 나타난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테스트를 하다보면 만난데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내가 때리면 일깍기는데 내가 맞으면은 한 방이거든요. 그거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이면 상관없다던데 그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평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와 이러고 추석이 다한데? 알티너로 좀 갔다오겠습니다. 신작 게임은 무서워요. 키키키. 너무 비싸. 그런 것도 있어요. 하... 하... 위픽으로 좀 더. 지켜보고. 하... 뛰어보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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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국 ust hang eastern 창고 시스템도 바뀌고 은하 씻으면 바뀌어서 범사 요새 내보고 좀 어떠냐고 물어보면 좀 약간 저는 좀 좋은 평가를 내려드리는 편이에요 반대적으로 완전 갓겜이다 이런 말은 안하는데 은하도 이제 무게 안들어가고 말? 말 빼고는 다 이제 펫도 주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내보고 은하 무게 넣고 펫도 이제 무료로 주고요 테스트만 하면은 이제 무료로 줘요 예정도 안 버리지만 보고 이제 다시 해보라고 하면은 말은 솔직히 내가 빌려 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엄청 친한 사람이면 빌려주고 그러는데 근데 뭐 이렇게 빌려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근데 좀 말 그러니까 말을 빌려 타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무게 적재가 안 돼 근데 그거 빼고는 뭐 그런 거 상관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충분히 빌려 드릴 수 있는데 말을 어떻게 빌려줘요 대어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어요 말 대어 시스템이 생겼어요 백구리쥬 화이키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있나 이라마을 도착했고 지금 말 스킬 좀 잠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 돼? 낫도니? 꾸셔뛰고 있어 아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말 스킬 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아 근데 저 그게 없어요 그니까 뭐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어 줌마는 있는데 환상마가 없어요 아직 제가 환상마를 트라이를 몇 번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거의 강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알 스킬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환상마 트라이가 좀 어려운데 줌마 만들기도 어렵고 얘가 줌마인데 내가 이제 드리프트 전력질주 중간가속 울진 측면이동 에다가 연순가의 속측이 이라고 하거든요 속측면이동이라 해서 이렇게 스킬이 쓰면은 8세대 줌마에요 그럼 줌마 여기 이게 말아이콘이 황금색이거든요 얘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얘는 이제 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빠른 애고요 얘 지금 칼 하나 잡고 있는다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달리는 것 좀 보여드리려면 얘도 거의 줌마급이라서 얘도 얘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벨리아 마린인데 대부분 이렇게 마을을 쓰실때 잠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줌마긴 한데 울진 드리프트 순간가속만 있으면 여기 안에서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안녕합니다 참고를 쓸 일이 있으신가요 새로 와봤자 그럼 예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엘리아 마을에서 이렇게 해변 코스 좋아하시죠 해변 코스 한번 달려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돌진으로 달리다가 드리프트로 순간가속 이렇게 해서 드리프트 순간가속 드리프트 순간가속 드리프트 순간가속 순간가속 순간갑속 들어다가 아 아 끊겼다 그냥 끊겼다 이러면은 돌진으로 다시 속도를 내 주고 드리프트 순간가속 그리고 연 순간은 이제 순간가속 계속 쭉 누르고 있으면 siegala имということで 이렇게 이렇게 우욱 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달리면 드리프트를 빠르게 쓰면 일직선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포너다 이렇게 포너다 싶으면 이렇게 포너다 싶으면 이렇게 쫙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쫙 밀려지거든요 이래서 드리프트 이렇게 해서 좀 누르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나갑니다 자연전환은 이걸로 하고요 그리고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꺾이거든요 커브가 쭉 달리다가 코너 있으면 쫙 당겨주고 돌진 써주고 처음엔 좀 어려운데 나중에 되면 해집니다 이러고 이제 점퍼 한번 해주고 끊기면 돌진 쭉 달려주면 돼요 제가 추천 해변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안전운전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죠 그리고 측면 이동은 어떤 거냐면요 말을 이렇게 있다가 원래는 측면이 없는 말들은 측면이 없는 말부터 보여드릴까 그랬나 보다 측면 이동이 없는 말부터 이렇게 돌거든요 말이 근데 측면 이동 있는 말들은 이렇게 돌아요 이게 어디서 좋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코너로 빠져나갈 때 이렇게 하면 좀 느리게 빠져나가잖아요 예를 쓰면 예를 쓰면 잠시만 여기 달리다가 이렇게 쫙 빨면은 쫙 빠지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측면 이동 속측이가 있으면 저런 측면 이동이 더 빠르게 되고요 벨리아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벨리아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벨리아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탕구를 쓸 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약간 고급 고급 스킬이 있는데 뭐였나면 뭐가 있나면 연속 도약이랑 도약이 없나? 도약이 없나? 높은 도약이 있네 높은 도약이랑 연속 도약이 있는데 이거 이용해서 달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데 달리냐면 길 아닌 데를 달리게 아까는 제가 길인데 달렸잖아요 이런데 달리면은 이게 또 이제 평지랑 평지 아닌 오프로드랑 온로드 이렇게 개념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 아 이거 안 보이겠구나 우측 상단에 다듬어진 길이라는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의 속도로 이동하는데 여기가 아닌 곳이 있어요 여기 풀숲 위에 보면 거친 길이라고 뜨거든요 보이겠네 거친길이 원래 속도의 90%로 이동을 해요 여런데를 달리실 때 오히려 달리실 때 이거 이 스킬을 많이 쓰셔가지고 달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요런거 다 무시하고 점프하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이것도 숙련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높은 도약이랑 연속도약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점프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속도는 저 뭐냐 속도는 저 연순가가 빠른데 연순가가 못 지나가는 길을 저렇게 연속도약 높은 도약으로 빠르게 스킵해서 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아텔리아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고를 쓸 일이 있으신가요 아 와 설명 끝났다 설명끝 정리 좀 하고 정리 좀 하고 가디언 마우즈 키웁시다 감사합니다 플러스니틀 플러스 아하 이거 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은 사람들이 잘 많이 해 놨는데 말 스킬은 사람들이 설명을 많이 해 놓는데 말 스킬은 참고로 용도변경 하시면 더 많은 물품을 보완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이게 또 특징을 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공략법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씩 공략법이 다른데 저는 이렇게 공략을 하는 편인데 저걸 또 안좋아하시고 다르게 쓰시는 분들인데요 개치가 살짝 섞여 있나봐요 개치가 살짝 섞여 있습니다 저거 뭐냐 저는 이제 처음에 속도를 낼 때 돌진을 쓰잖아요 그거 말고 시작가속 시즌인 분도 계세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시작 그러니까 돌진은 앞에 몹이 있으면 끊기거든요 돌진이란 개념이 이제 말이 말박이를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앞에 몹이 있으면 끊겨요 근데 시작가속은 그게 없고 몹을 뛰어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걸로 시작하시는 분도 둘 수 있는데 시작가속 시작가속이 단점이 뭐냐면 숙련도가 100%가 돼야 제대로 된 시작가속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시작가속은 잘 안 쓰는 편이고 시작가속 쓰시는 분들도 시작가속 쓰시는 편이고 그렇더라구요 말 어디갔지 이 말도 좀 좋은 편이에요 이 말도 속치기 빼고 다 있는 말이라 가지고 얘는 2인 탑승까지 있거든요 2인 탑승을 원하면 이 말 뒤에 한 명 더 탈 수 있어요 다른 플레이 그 내 팟 길드원들은 그냥 탈 수 있고 스파티를 맺은 사람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있죠 군대라는게 있거든요 군대를 맺은 사람이라던가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군대 좋긴 한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또 뭐든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편이죠 이제 적의 2인 탑승은 뒤에 앉아계시면 어지럽습니다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약간 타임랩차가 있어 갭차라고 하죠 있어가지고 멀미가 좀 심해요 이렇게 이렇게 탄 사람만 그렇습니다 앞사람은 전혀 그런거 못 느껴요 아 마리 대여 시스템 보여 드린다고 나중에 제가 대여할 사람이 있어야 그거 다 보여 드릴 수 있거든요 대여할 사람 나중에 구해가지고 따로 뭐 그때쯤 한번 제가 유튜브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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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검사를 좀 내가 했다 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접었다 이러면 딱 복귀 적기 타이밍이 몇가지가 있는데 보스 방어고랑 무기를 테스트만 하면 줘요 고 고 시리즈급을 그냥 주는데 어 보스 무기 성능은 다들 아시니까 자세히 쓰면 생략하긴 네 지금 하시려면 지금 복귀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가 있지만 요 요 환상마를 단돈 1억에 뽑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샤카투리 빛나는 상자에 아 좀 잊지 말아봐 여기 샤카투리 빛나는 상자 중에 생활 상자가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 환상마 아두 보이시죠 세번째 줄에 아파 환상마 디네일 환상마 둥 이렇게 저거 뽑을 수 있거든요 딴 돈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저게 근데 좀 저거 확률이 좀 그지 같긴 해요 근데 저거 뽑으면 100억이거든요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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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아닙니다 100억입니다 그냥 야 야 야 야 또 이결로 구경이 그런게 그리고 저거 꽝 해봤자 기타 기타 25개인데 이게 25개이면 거의 3천만원이거든요 완전 손해러 가기 이거 좀 애매해요. 이 아가씨 좀 나갈 편 없네. 지금 다 복귀 타이밍이신데? 테스트도 난이도 엄청 낮아요. 처음에는 좀 높았는데 이제는 난이도도 많이 낮아져가지고. 라즈 좋습니다.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로 날리지마. 아니. 초순딸 작업이라면 어떤 작업 말하시는 거죠? 요새는 초순딸 작업이 많거든요. 야. 용포 갈라는데 왜 안가져? 공속이 느린게 좀 단점이긴 한데 사냥 말씀하시는건가? 초승달 가서 드시 먹는거 말하시는건가? 아니면은 수문장 잡는거 말씀하시는건가? 아니면 저거 요나의 파편은 그때 없었겠다 아 반지 먹는거요? 저거 해봤죠 2시간에 1개 나오면 1시간에 1개 나오면은 퀵인데 대상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그때만해도 사람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어 사고방이구나 거기랑 그거 있잖아요 저거 바실리스커리티 바실리스커리티 저거 바실리스커복포잣 저거 바실리스크 폭포잣 참을수가없고 사베리스 올립니다? 구간 investigación 아니 뒤뿡팔이라니 아니 말이 안돼 나 1시간에 1개 먹을 거 말고 너무한데? 수문장이 좀 잘 주긴 했어요 파티 모아서 수문장으로 인해서 간 적은 있었는데 얘가 잘 준 적은 많은데 말이 안돼 오우야 따져봐줘 쒸 너무 구른다 아이고 너무 구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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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데 기기 왜이리 세?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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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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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아 나이스 위압 아니 오 있다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몇 개를 드신거야 아 아 아 이 초승달 와 근데 다섯 개를 뜬다 와 미쳤어 와 이게 다섯 개를 뜬다구요 오 아니 나 미쳤다 대박이다 아 한 개를 아 한 개를 어 그런데 이게 몇 개야 미쳤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드랍에서 다섯 개를 드셨다고 몇 시간 사냥하신거야 우와 몇 개를 드시 아니 이게 저게 말이 안되는데 와 대박이다 아 개부럽다 아 개부럽다 아 개부러워 아 아 어 개부러워 어 개부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셨겠네. 아 저 다 강화하셨나? 아 요새 좀 좋아진 게요. 월드보스 잡으면 월드보스 잡으면 저거 저거 줘요. 어느 뭔가 유품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보스만 주는 게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주는데 거기서 막 저런 초승달 관지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더 문제인 거는 거기서 그 상자에서 광급도 나와요. 최대 광이 나오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초승달 반지보다 살짝 위에 나왔어요. 페어의 모습 반지인데 그래서 광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강화했는데 바로 커졌어요. 피즈 스택 넣고 돌려고요. 좋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상이 무기들이 좀 상이 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이제 좀 이렇게 저 정도끔 이제 악세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귀걸이는 툰끄라드 있으신 그때 그 시절에 툰끄라드 귀걸이가 있으셨나? 귀걸이는 있었겠구나. 아직도 귀걸이는 툰끄라드밖에 없습니다. 그 위 위로 더문 침식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잡 그거 하밍하러 가다가 제가 죽을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주황색 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노란색 템들 위에 툰끄라드 툰끄라드 툰 툰 툰 툰 툰 툰 가하가 쪼다 안 돼서 아이 졸라 안 돼서 아 뭐 그냥 그립이 떡입니다. 툰 툰 툰 툰 툰 툰 맞아요. 툰 아 너무 안 돼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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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도 악쇠코 진짜 와 하나 만들었나? 이때까지? 그리고 나 저 요새 그거 카포티아 있잖아요 카포티아 그냥 모아가지고 카포티아 쓰려있거든요 아 그 옛날? 이제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카포티아도 그거 세트 무료로 줄게 있어 그것도 다시 줄거야? 막 카포티아 세트를 그걸로 줬거든요 카포티아 세트를 그걸로 줬거든요 출석체크 몇주년 기념 출석체크였는데 그 날에 뭐 좀 하겠죠 진짜 못했는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쎄다 아이 너무 센게 아니고 아 가디언 너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멀리 해놓아서 그러는데 얘를 가까이 보시면 오우야 허벅지 보세요 허벅지 여기가 허벅지충이라가지고 아 너무 가까이 하면 심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엘링이 너무 잘 아 이게 엘링이 너무 잘 아 이게 그것도 있는데 웃긴게 지금 제가 가슴 키가 최소거든요 가슴 크기가 좀 별로라가지고 가슴을 줄이고 허벅지를 강화시켰는데 네 근데도 이정도에요 헤링이 아주 좋습니다 어이 그건 그 느낌이에요 가슴 크기 최소 했는데 레인저 체대랑 똑같은 느낌? 아니 패스 4단계가 몇 갠데 아니 이걸 다 못 먹어? 오늘 여기만 사냥하다가 보스 나오면 보스 자꾸 심하할거라서 하마캐스트는 넘어가서 해야되는건데 한꺼번에 할거라서 아 맞다 아 맞다 나가가야되지 이거하고 빨리하고 나가야되지 날아오르라 저기요 아주 좋아요 쿨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쿨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차지 되는게 너무 좋은거같아 원래 차지스키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니 차지 속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좀 더욱더 정리하거나 정리하다가 아 사냥속도 이정도면은 맘에 듭니다 저는 맘에 드는 스타일 그리고 좀 이렇게 핀들도 막 엄청 까다롭지도 않고 풀이 긴건 좀 단점이긴 한데 풀리랑 봉소 잘 만든거 같은데 핀밀피는 안해봐가지고 핀밀피는 뭐 한달이 좀 힘든데 아 로아요? 아 로아는 사람들이 뭐 갓기임댔다고 하던데 인터뷰 좋아하시면 로아도 좋죠 아 로아는 도저히 잠이 와서 안되겠더라구요 여기가 제일 문제가 첫 캐릭 바드라가지고 아 내가 너프 말먹었다는 소식 듣고 저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아 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오는 아이스본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막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요 저는 이제 가디언도 동시에 가디언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정 한정 이제 다시 운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게임이 뭐냐 그 친구중에 사이버펑크 기다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결 밀렸다고 지금 카톡으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아 제가 그래서 아이스본으로 힐링을 하려면 했더니 그 친구도 약간 아이스본 몬스턴트 스타일을 안좋아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이 높은 곳까지 잘 놓치면 이 높은 곳까지 잘 놓치면 그대를 지켜보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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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포도 없으면 전 못 끼겠던데 파티플로는 저 걔는 도저히 못 깨겠더라구요 저는 태구도 암인데 진짜 넬기 끝판왕 아니에요? 넬기가 풀풀로 못 깨본 유일한 역전왕이거든요 아 제노지바도 못 깼구나 제노지바도 시도도 안해봤나? 하여튼 역전왕 제노지바랑 저거 저저저저저 넬기 우리는 와 와 나 넬기는 진짜 답이 없더라 역전왕 제노지바부터 파티를 깼는데 서포스로 가서 잡았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 페네스트레이아는 이니트로 바로 내려가면 있구요 옛날에는 그거 극하탄 각성무기 라고 해가지고 어디갔냐 페네스트레이아 아 아 저 있구나 옛날에는 극하탄 각성무기 퀘스트라 해가지고 얘가 7강을 하면 그 유 단델리온 유 단델리온 이랑 이제 저 각성 우기 말고 뭐냐 각성 말고 전승이란 스킬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기준으로 유 단델리온이랑 거의 효율이 똑같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단델리 패치되서 바로 사그라들었죠 각성 스킬 기준으로는 유 단델리온이 훨씬 좋고 전승 스킬 기준으로는 각성무기 7강을 하면 유 단델리온이랑 효율이 똑같았었어요 옛날에 이제 패치되서 그런거 없습니다 한달전만 해도 그게 유 단델리급이었는데 그래서 레인저 분들은 칸 극하탄 끼고 사냥하고 그러셨어요 그럼 단델리 다시 좋아진건가요? 네 단델리 다시 상향됐어요 옛날 단델리 여기가 보면 지금은 이거잖아요 모든 모종이잖아요 모종 옛날에는 이거 인간 인간이었잖아요 아시나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사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요 뭐 빈슬루션 그냥 만들면 되지 안카도 해야 노스만을 찾아갈겁니다 네 약간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많이 키우다보니까 동선을 외웠는데 동선이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써보니 해보니까 퀘스트 퀘스트 동선이 이게 이게 게임이 웃긴게 퀘스트준 npc가 한 지역에 여러군데 분포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거 최적화 시키는다고 최적화 시키는다고 해놓은건데 해보니까 최적화 루트가 제일 괜찮은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짜놓는데 약간 좀 재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런거에 좀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좋아서 여기 뒤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를 이제 뭐가 있는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걸 좀 잘 짜더라구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루트 그러니까 저도 그냥 처음에는 시행차가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시행차가 엄청 많은데 그걸 이제 조금 이렇게 해보고 아 이건 이렇게 가는게 더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더라구요 저는 그게 좀 신기한 능력인거 같고 약간 저는 그래서 피드백 피드백 스타일이라고 하죠 피드백을 좀 빨리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단점은 그게 단점일수도 있는데 장점은 피드백이 좋은거고 단점은 쥣대가 없죠 쥣대가 없습니다 쥣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고집있고 그랬었는데 나이도 나이가 들고 좀 여태 이렇게 그런거에 약간 뒤통수 좀 여태 참았다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피하다보면 바꾸산으로 가던데 아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이 게임이 캘을 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루트를 생각하고 찾고 최적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이틀만에 이제 막 56 찍고 3일만에 뭐 58 찍고 막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아이고 깜짝이야 내 친구들이 온 줄 알았네 이제 아이들의 행방이 있는데 이거 위치를 아직 좀 위치가 조금 헷갈려서 빠르게 빠르게 오겠어 피하다 보면 어느순간 배타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진짜 인정할 수 밖에 없는게 왜 왜이래 아 뭐야 아 잘못 눌렀어 저도 처음에 배타고 있어요 근데 두끼개 원하면 그때는 좋은 배도 아니잖아 그니까 낚싯배 타고 해적섬 사냥하고 있다니까요 열 근데 배도 안 그 배가 엄청 그 통통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마고리아 가고 있구나 그러다가 옆에 처음 보는 선부이면 한번 가볼까 해서 가보고 응 그렇게 거점 다 뚫어가지고 막 처음 처음 캐릭터였을때 진짜 개삽질 진짜 심했었는데 그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 씩 내놔 그 그때 막 어느정도였냐면요 여기 샤카투 와가지고 맵을 보시면 웃기실 수 있겠는데 여기 여기를 다 밝혔었어요 처음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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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대 이쪽 삼각대 그것도 여기서 출발한게 아니고 보이세요 이거 샤카투 폐 나루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결기를 밝혀졌다니까 하다가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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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멈췄나면 하다가 그만둔다며 그 잠수하는 캐스트를 했었어요 잠수하는 캐스트를 했었는데 그 잠수 캐스트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게 붕어 옷 붕어 옷 붕어 옷 그거 입고 잠수 물량 먹고 하나도 뭐더라 그 잠수 헬멧 하나 있거든요 잠수 보석 아 잠수 보석 그거 다 받고 가야 그 밑에가 다여요 그래서 그 갑자기 내 친구들이 온 줄 알았네 오마들은 순수하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게 아 맞아요? 그거 있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만뒀었어요 안 그랬으면 친구들은 계속 그거 하고 있었을걸요 그거 어꽃으로 죽어서 피고 그랬던거 같은데 아 맞아맞아맞아 그게 또 짭실이가 있었잖아요 죽어가지고 깨가지고 죽어서 근데 저희는 그때 뭘 알겠습니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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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니까 뭘 모르고 끝까지 내려갔는데 안돼 그래가지고 나중에선 공격보고 알았지 그래서 그걸 깬 애가 있고 안 깬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안 깼습니다 지금 갑자기 좌우 암 암 암 암 암 암 R한테 당근을 안줬었구나. 아예 들어가십시오. 맛있게 하세요. 난 나중에 저녁을 거하게 먹을 생각입니다. 들어가세요. 란스랑. 란스랑. 오! 야야야야. 이 코너가 참 위험하더라구요. 내가 집중을 하고 있었으면 저기를 드립으로 끊었을건데. 집중을 안하고 있었으면 빠져버렸습니다. 드립으로 짧게 끊어치면 아주 좋은. 포스. 대체적으로 내리막길에서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되지. 스로트링 걸린다고 해야되나?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내리막길에 갈때가 좀 조심해야되가지고. 저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에서 풀. 그러니까 풀순간 다 안쓰고. 약간 짧게 끊어서 가는 편이거든요. 평지랑 산악지역에서는. 풀순간 쓰다가.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이다. 이러면은. 살짝 끊어치는 스타일이라서.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데서는. 저는 그냥 살짝 끊어서 치거든요. 무순간 스칼 끝까지 안쓰고. 이렇게 하면은. 안진적을 할 수 있고. 혹시나 이제 저게 끊긴다. 이러면 이제. 돌진으로 다시. 연결시킬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마을캐스트는. 안하고 갈게요. 다 해봤는데. 도장이 그렇게 좋은게 아니라서. 발렌시아 최고의 상단. 샤카투 상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창고입니다. 아키아 잘살줄. 샤카투 상단에서. 폰 되었을 때. 패스 상단에. 소속 장단에. 패밍에. 출발해줘야 하고. 뚜발. 9시. 다음엔 봅시다. 여기서 또 보내줘야하고. 히담엉. 구백. 히닋. 휴래. 출발. 스플리업. 히局. 보내주고 다르게 팝시다 팔고 팔고 오씨 위압을 주네 근데? 팔고 다거든요 반환큐? 이건 좀 비쌍데 흥적릴들은 비싸가지고 갖도놓고 있습니다 이벤트템들은 계속 모을께요 아이고 수리 샤카토의 영역에는 없는 것이 없죠 천천히 둘러보세요 이제 갑시다 여기 사막 나가러 갈겁니다 모래알바젤로 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일일이 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뭐 보수분들은 이제 길 다 아시니까 이건 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팁으로 드리자면 여기 가는 길에 색 그 뭐라는 쇼컷이 있어요 근데 네비는 쇼컷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 같은 데서 짧게 이렇게 이면 돌진으로 쭉 가서 가는 게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쯤에서 페어로드시 룬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관문 통과가 되잖아요 여기서 좌측으로 쭉 꺾으면 바로 이렇게 어 네비 잡아주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헨타가 나오는데 또 여기서 네비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헨타우루스를 가로질러 갑니다 여기는 근데 다들 좀 아시는 편이라 가지고 두 배로 해서 쿠툰 잡으러 갈때 도웅은 이거 이 킬로 많이 쓰시지 그래도 여기 여러가지 쭉 당이 되면 어이 이제 모래알 바저르죠 바로 알겠습니다 마르니는 위대합니다 사막 나가면 3개 살께요. 사막을 여행하려면 낙타 한마리 주문 장만하셔야 할거요. 잠시만요. 노릇좀 할께요. 노릇하려. 사냥하러 가기전에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냥하려는 중 하나가 덩에서 Eating moves? 사냥하려는 중 하나가 더 적어낼게 essential 하나가 더 적어낼게 될 듯해요. 으쥬 물건을 맡기러 오셨습니까?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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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ssil crazy hills 잘 찾아보자. 잘 찾아오셨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잘 찾아온 후 unnecessarily에 정신이 생각 leuke명이 나와서 법정 모이고 보스 잡고 이러면은 해야겠네 법정 모이고 보스 잡고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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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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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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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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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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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오오오 으USE 으 anh 으으 ú 으 č 으 бор 으 으 으 으 으으 윽 으u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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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하니까 잘 안 올라가지네.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나가 마무리하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되잖아. 나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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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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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구fach해rozumple. numa oriaenguara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1 미션 보이시죠? 1-1 미션 보이시죠? 그만 더 때려주고 아이고 러시아 아이고 러시아 아이고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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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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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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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자 오늘은 여기 넘어가서 사막회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막회 완료하고 나서. 만나요. 만나요.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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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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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내가야겠네 어쩔 수 오 이제 내일 조합하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온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